서울역성 가타에서 남대문시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깥이 시끄러워서 녹음을 피우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 그랜드 센트럴 빌딩은 한 1년 전에 중축을 개축을 했는데요. 여기 조형물이 아주 특이합니다. 조형물 한번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릴게요. 조형물 한번 볼까요? 조형물 한번 볼까요? 조형물 한번 볼까요? 오늘 초여름에 비가 꽤 제법 많이 옵니다. 조형물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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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닭가가 닭가를 한번 보여 주세요. 닭가를 몰라요. 닭가 한 번 가까이 담아볼게요. 아 이름은 윤성피씨가 제작했군요. 밀레니엄 게있냐 스탠드 스페어. 물이탄 도장을 했군요. 널리는 4.2m, 4.2m 높이는 7m. 중냐문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남대문, 중냐문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글랜드 센트럴 빌딩을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차를 새로 만들어서 차로도 새로 생겼고 이틴 버스 이틴 버스 남대문 가는 길입니다. 제2단계 제2단계 주지 나무대 하늘 타임 라고 이걸 사람이 방문객이 한 사람도 안보여요. 한번 들어가보시다. 저는 이제 숭례문에 가고 싶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께요 국보라고 되세요 개선아트리셔 충례문게이징 소울 아키텍처는 이렇게 비가 엄청 폭우가 와요 제가 지금 서쪽으로 부터 동쪽이 부족하고 있습니더 제가 지금 서쪽으로 부터 동쪽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와 비가 많이 와요 와 비가 많이 와요 와 much raining today temperature about 15 degree 온도나 15도 되는 것 같아요 충례문 let's go through our gate 통과해 봅시다 ET Iraq 전 암 우측은 남대문시단 왼쪽으로는 시리호 서울시청 가는 쪽입니다. 비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와우. 비가 오늘 4분쯤입니다. 남대문, 충래문, 유스피어. 좋은 하루 2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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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서울, 한국에서 서울 시시의 월 네.. 낙산해와 해외여 술을 crossing I can go inside 네.. ですね 남대문 뷰 자 이제 돌아갔다 갤럭시 21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 Navi 고 Navi 성례문 모취린이 양수지 노가리 시스텐아 나아고 성례문 남대문 마켓 남대문 마켓 남대문 마켓 오우 오늘 날이 많다 오우 남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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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